안녕하세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하게 놓을 기회를 안 놓치고요. 미국은 한국을 띄울 기회를 안 놓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 27일 휴전 70주년 기념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할 얘기는 한 5개 정도의 꼭지인데 우선 첫째 지금 희한한 변화가 일어났다. 미국에서 지난 70년 동안 6.25는 잊혀진 전쟁 혹은 잊고 싶은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용어가 있습니다. Forgotten World, 잊혀진 전쟁이라는. 그런데 7월 26일 날 현지시간에, 현지시간 7월 26일 날 미 대통령이 선포를 했습니다. 7월 27일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휴전 기념일입니다. 이게 좀 이름이 길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선포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미동맹의 기원, 본질,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포문이 최초로 밝힌 중국 책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결국 윤 대통령은 쌍둥이 행보를 했습니다. 유엔 기념공원과 그리고 부산에서 기념식에서.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얘기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우리 가슴을 치는 그런 아주 획가닥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선포문에 한미동맹을, 한미동맹을 이때까지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 주춧돌이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보와 번영의 주춧돌이다. 제가 말씀드려왔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한미동맹같이 이렇게 중요한 다이내믹을 만들어내고 있는 동맹이 없다. 그 얘기가 드디어 백악관에서 나온 거예요. 백악관이 저를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개코여서 백악관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냄새를 맡는 건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세뇌탈출 자율고등력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는 바로 붙었는데 그렇게 바로 붙는 일이 있어도 계속 저는 천천히 붙는다. 죽겠다. 이렇게 엄사를 부리겠습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7일 미국 한국전쟁 기념일로 정한 거예요. 한국전쟁 기념일이에요. 사실은 대통령이 선포를 했죠.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정확하게는 그렇게 되죠.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 이게 포스터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이 침략을 막아내어 정전, 즉 평화를 이룬 것을 기념하는 날.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미군이 한국전쟁이 한국전쟁에 들어가서 그 참전용사로서 침략을 막아내고 평화를 이루어서 정전을 성취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 그런 뜻이 돼요. 저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참전용사 베테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충시해야 돼요. 미국은 베테란이라고 하면 그 단어 자체가 뭔가 좀 뭉클한 게 있어. 우리는 베테란 그런 예비역군인 퇴역군인 이 정도의 뜻이라서 거기에 야비군, 군발이 이렇게 군발이라고 우리는 낯잡아 보잖아요. 그게 없다고요. 거기는. 그게 없는 게 맞아. 자유공화국을 위해서 자기 생명 내놔서 청춘을 바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낯잡아 보냐고요. 얕잡아 보냐고. 이제 그런 거 우리도 없어져야 돼요. 우리도 그냥 용사 이런 말이 좋은 거죠. 아무튼 거기엔 베테란 그러면 미국은 항상 전쟁과 분쟁에 관계되어 있는 아주 상무정신이 강한 그러한 문화이기 때문에 이 퇴역군인이라는 용어 베테란이라는 말에 참전용사라는 뜻이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보통 이제 연방 공휴일이요. 거의 대부분이 플로우팅 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두 번째 두 번째 일요일이 지난 뭐 화요일 두 번째 일요일 다음에 첫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규정돼요. 뭐 그게 그런 식 아니에요. 투표가. 첫 번째 일요일 다음 첫 화요일인가 뭐 그런 식으로 규정돼죠. 투표가 그래요. 첫 수요일인가 첫 화요일인가 그래요. 투표가. 그런 식으로 규정돼죠. 그런데 그거 말고 날짜를 숫자로 박은 연방 기념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플로우팅 데이는 그것에 맞춰서 스케줄을 미리 몇 년 전부터 세울 수가 있잖아. 아 이번 땡스기빙에 뭐 하면 돼. 여보는 뭐 하면 돼. 이렇게. 그런데 날짜가 박혀있으면 이놈의 날짜는 미국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식 일요일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1월 21일로 날짜를 박는다고요. 정말 중요한 건 날짜를 박아요. 미국도. 그러면 신정 빼고 크리스마스 빼고 그건 날짜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거 빼고 나서 날짜로 박힌 미국의 연방 공휴일은 세 개밖에 없어요. 6월 19일 노예해방기념일.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 다음에 베트란스데이. 저게 11월 10일.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참전용사의 날. 그게 연방 휴일이에요. 그만큼 미국은 참전용사 베트란이라는 단어를 퇴역군인이라는 단어랑 같은 말이죠. 퇴역용사 참전용사 이거를 그만큼 중요한 단어로 쓰죠. 그리고 베트란스 하스페털 참전용사 병원 전국 각지에 있죠. 그러면 전쟁터에서 적어와서. 미국에서 최고의 병원들로 꼽히죠. 최고의 병원들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의 무슨 보훈병원은 서울대병원보다 훨씬 좀 처진다고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베트란스 하스페털은 굉장히 좋은 병원으로 꼽혀요. 참전용사가 이룬 평화다. 참전용사가 이룬 정전이다. 이렇게 못을 받게 되면 그 얘기는 뭐냐. 베트란이라는 단어가 딱 중간에 낀 거 아니에요. 코리아노 아미스테스 데이가 아니라 한국전쟁. 한국전쟁 전쟁 저기 정전기념일이 아니라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베트란이 딱 들어가는 순간. 6.25를 자랑스러운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70년 동안 6.25는 잊혀진 전쟁 혹은 잊고 싶은 전쟁. 포거튼 워였는데 이제는 6.25가 자랑스러운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포거튼 워이라는 그게 이제 얘기가 확 바뀌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워시턴주에 있는 워시턴주 그러니까 워시턴주에 있는 자기들이 만든 그거예요. 저기 그 동상인데 촬영하잖아. 워시턴주에 장진호 참전 생환병사들의 모임에서 만든 거예요. 그 유족들하고. 그래서 저기도 보면 미국에서 만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글로 잊혀진 전쟁이라고까지 박아놨잖아요. 얼마나 철양했으면 저렇게 했겠냐고요. 그게 이제는 미국의 자랑스러운 전쟁으로 바뀐 거예요. 이번 그 선포에 의해서. 자 이 선포가 규정하는 한미동맹의 말하자면 기원과 본질과 역할. 그런데 기원을 뭐라고 보냐.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동맹이다. 전후 동맹이다 이거예요. 기원은. 그다음에 본질은 뭐냐. 우리가 캐나다랑 미국처럼 국경이 비슷해가지고 동맹 맺은 거 아니야. 우리의 동맹은 공유된 믿음. 공유된 신념에 바탕했어. 뭐에 대한 신념? 핵심 가치. 어떤 가치? 민주주의, 안보, 자유.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이고 신념 동맹이다 이거예요. 그 본질이. 한미동맹의 역할?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뿐 아니라 점점 더 세계 전체의 평화 안보 번영을 떠받치는 주춧돌이다. The lynchpin of peace, stabil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increasingly, 점점 더, around the world. 세계 전체.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여기서 처음 나오고 있어요. 이거 앞으로 반복됩니다. 앞으로 반복됩니다. 제 손에 장지집니다. 반복한 되냐 안 되냐 가지고. 그런데 이 선포문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휴전협정은 유엔사령부를 이끄는 미국과 중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The armistice was assigned by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as head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orth Korea.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중국은 정전협정에 나라 이름이나 군대라는 명칭을 사용 안 했어요. 두 건 복면 쓰고 서명했어요. 비겁한 놈들이라. 그럼 서명한 사람의 자격이 뭐냐. 중화인민지원자예요. 중국계 인민지원자 사령관이에요. 팽덕회. 안 믿어지시죠.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나라의 명칭이 안 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Army, Forces 같은 군대가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나중에라도 책임질까 봐 바짝 쫄아갖고 꼬랑지를 사타분에다 뒤로 딱 말아놓고 그냥 복면 뒤집어 쓰고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정말 비겁한 놈들이라고 이거 전 세계에서 백모가 제일 먼저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 선포문은 백악관 문서로서는 처음이에요. 분명히 아마도 미 정부의 공식 문서로서도 처음이에요. 휴전협정은 UN 사령부가 이끄는 중국과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맺어졌다. The Armistice was assigned by representative of the United States as head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North Korea.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라고 돼 있지. 여기 문서처럼 Chinese People's Volunteers 라고 안 돼 있는 거예요. 중국이 이 전쟁 벌인 놈들 중에 하나야? 라고 찍은 거죠. 그럼 이건 향후 한국이 중국에게 근본적 요금, 전쟁 배상금 조국 뭐하냐고 강제징용? 수백만이 박살이 난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중국한테 배상금 달라는 얘기 왜 안 해? 그렇게 용감하면 대법은 뭐하냐고 김농완 저기 대법관 뭐하냐고 나와서 그런 거 저기 운동해야지 그 정도로 정의감이 투철하면 김명수 대법원의 대법관들 뭐하고 쳐 계시냐고 자 오늘 팽덕회가 뭐라고 사인했는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People's Chinese People's Volunteers 아니에요. Chinese People's Volunteers 중화계 중화 인민지원자 두 권 쓰고 한 거예요. 복면 쓰고 복면 강황이 아니라 복면 전범입니다. 김일성만 보세요. 여기 보면 People's Republic of Korea Democratic 자기 나라 정식 국가명 적었죠. North Korea도 아니에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Korean People's Army 조선 인민군 즉 정식 국가명칭 정식 조직명칭이 있잖아. 여기도 똑같아요. 마크 클라크 United States Army Commander in Chief United States Army라는 정식 조직이 있고요. 또한 그 다음에 United Nations Command UNC의 사령관이라는 조직과 직합명칭이 있잖아. 그러니까 United States Army라는 정식 명칭을 쓰잖아요. 국가명과 조직명을 미국 미 육군의 정식 명칭이 The Arm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아니에요. United States Army예요. 미국 육군 정식 명칭을 쓰고 있다고 지금 근데 얘는 뭘 쓰고 있어? Republic of China라는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라는 국가명 안 썼고요. Army라든지 Forces 같은 정식 군대 명칭을 안 쓰고 있어요. 중국계 혹은 중화 인민 지원자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Volunteers Army라는 말도 안 쓰잖아. Volunteers Volunteers 지원자지 지원 의용군도 아니에요. 의용 의용까지만 나오잖아요. 영어로는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한글로 쓰니까 쪽팔리니까 인민지원군 했잖아. 원래는 인민지원자예요. 여기 보세요. 김일성만 해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여기도 보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미국 육군대장 이 직함과 국가명하고 팽덕회가 쓴 거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 개생양아치 아니야. 이게 중국이에요. 이게 중국공산당이에요. 겁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푸틴도 많이 안 달라요. 우리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담담하게 딱 자리 지키고서 밀어버리면 쟤들 그냥 다 깨갱입니다. 이거 보세요. 하는 짓거리들 그런데 속 시원하게 아니 속 시원하게 미국 백악관에서 이렇게 그냥 딱 박아준 거 아니에요. 휴전협정은 유엔군을 이끄는 미국의 대표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 그리고 북한의 대표가 서명했다. 처음이에요. 저런 거 처음 봤어요. 미국 문서에서 이걸 처음이라 그러고 우리 쪽에 우리가 이때까지 가지고 왔었던 휴전협정 문서에 팽덕회의 직함과 저게 우스꽝스럽다는 걸 천하에서 백무가 제일 먼저 얘기한 셈이 됐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윤 대통령 쌍둥이 행보죠. 대한민국이 유엔군의 피 묻은 군복에 서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쫙 그냥 다 이렇게 다 몰고 가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저기 어디서 저기 그 저기서 그 저기 그 기념관에서 예 행사하면서 아마 여기서 피곤해가지고 눈에 뭐가 좀 왔을 거야 뭐 충혈이 있다든지 그래서 아마 저 라이빙을 낀 것 같아 예. 그니 아주 그 고생을 요새 좀 하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그 저기 그 그 저기 그 저기 그 저렇게 저기 참전용사들 한 분 한 분 다 모시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게 뭐란 그림이 맞냐면은 글로벌 차원의 그니까 전 세계 차원의 그 평화 안보 번영의 주춧돌이다 한미동맹이 그거랑 딱 대응되는 그림이잖아. 그러니까 이 한미 간에 저 정도로 이제 아주 밀접한 조율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냥 국격이 쓰는 거지 뭐 예 이런 건 참 윤 대통령 잘해요 빨리 저기 교육부 장관이나 몇 명 참 정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 그냥 아직은 좀 그런 쪽은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고생하고 계신 거지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